예쁜 세상 보기 2018년 11월 24일 첫눈이 왔다. 그렇게 기다렸는데 자느라 눈 오는 모습을 못 봤다. 예사롭지 않은 느낌에 벌떡 일어나 덜 깬 몸을 추슬러 달려나갔다. 계단을 순식간에 다 내려오니 눈 치우고 계시던 아저씨가 눈이 많이 쌓였는데 어디 가느냐고 물으셨다. 눈 오는지 보려고요! 하며 건물 밖으로 나갔지만 눈이 그치고 춥기만 했다. 아쉬움에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집에 돌아왔다. 늦은 아침을 먹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 잤다. 눈을 떠보니 오후 시간이 다 없어졌다. 눈이 녹았는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다. 어쩐지 아쉬운 마음에 여기저기서 눈 내리는 사진들을 찾아 전화기에 담았다. 사진을 볼 수는 없지만 행복했다. 오늘은 진짜로 눈이 왔으니까 천사의 선물 같은 첫눈이 왔으니까